안녕하세요 초지 고등학교 친구들 자 우리 오늘은 9번입니다 단어 composition 작품 consist of 몸으로 구성되다 audience 청중 prove 입증하다 belief 믿음 remove 제거하다 process 과정 creation 창조 neither a nor b a 도 b 도 아닌 impact 영향 piece 작품 lyrics 가사 본문 one late evening in august of 1952 어느 늦은 저녁 1952년 8월에 시간과 정서가 나오네요 아 시간 나왔고 in a theater in new york 뉴욕에 있는 한 극장이야 a man just opened and closed the piano cover three times 한 남자가 단지 열었어 닫았어 피아노 덮개를 오 그냥 이렇게 특이하지 three times 세 번 times 여기서는 번 횟수란 뜻이죠 before an audience 청중들 앞에서 특이한 행동을 해요 not hitting any keys for 4 minutes and 33 seconds 자 콤마 인증은 뭐뭐 하면서 뭐뭐한 채란 뜻이었죠 치지 않은 채 뭘 치지 않아 어떠한 키는 건반이에요 어떠한 건반도 치지 않은 채 자 여기서 4는 뭐뭐 동안 4분 33초 동안 이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it was John Cage's 4 minute 33 seconds 자 이것이였습니다 John Cage라는 유명한 음악가죠 작곡가의 4분 30초라는 작품이야 자 얘는요 콤마 동격으로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The famous musical composition 유명한 musical composition 하면은 음악 작품이란 뜻이야 자 어떤 음악 작품? The consist of 몸으로 구성된 음악 작품이래 이게 뭘까? 자 몸으로 구성되다란 뜻이죠 consist of be made of of 우리 배운 표현 같은 뜻이에요 Cage believe the audience could fill music fully without the artist cage는 믿었대 대디아를 자 이 됐은 생략된 거겠네요 청중들은 느낄 수 있다 음악을 어떻게? 완전하게 뭐 없이 아티스트 음악가 없이 완전하게 느낄 수 있다고 믿었대 자 여기서 fully 완전하게 부사죠 자 느끼는데 어떻게 느껴? 완전하게 therefore 그러므로 the only way to prove is belief 그의 믿음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식은 방법은 자 그래서 여기 투브 종사도 이렇게 꾸며주네요 자 was to 뭐뭐 였습니다 뭐뭐 하는 걸까? to remove the artist from the process of creation 자 제거하다 예술가를 어디로부터? 창조의 과정으로부터 예술가를 아예 제거해버리는 거야 예술가가 아예 음악도 안 만드는 거야 피아노 건반도 치지 않는 거야 아예 제거해버리는 거지 자 비동사 다음에 투브 종사가 나왔어요 어떤 뜻? 뭐만은 것이다 자 이 작품 안에서 neither A nor B 하면은 A, B도 아닌 이런 뜻이죠 예술가 그리고 작곡가 둘 다 아니래 뭐가 Oh have an impact on 하면 어디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have an influence on 같은 뜻이었죠 영향을 끼치지 않아 전혀 어디에 the piece 고개 고개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 so that 그래서 자 여기서 so that은 무슨 뜻이라고 그래서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결과 so that은 뭐 뭐하기 위해 목적과 그래서 결과 두 가지 뜻이 있다 했는데 적절하게 상황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결과 그래서 cage had no way of controlling cage는 가지지 못했어 뭐 방법 통제할 방법을 가지지 못해 자 뭘 통제할까 자 요 부분이 컨트롤의 목적어예요 what sounds would be heard by the audience 무슨 소리가 would 뭐 뭐일 것이다 be heard 수동태저 비동사 다음에 pp니까 들려지다 무슨 소리가 들려질지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었대 by the audience 청중들에 의해서 무슨 소리가 들려질지 자 이해가나요 그렇죠 정답은 silence 침묵으로 구성된 특이한 노래 자 우리 이번에 볼 거는 부사의 이해 먼저 봅시다 부사는 영어로 adverb 라고 해요 부사의 이해 자 부사는 기본 형태가 형용사에 ly가 붙은 형태라고 했죠 물론 이런 형태 아닌 것도 있죠 뜻은 뭐 뭐하게 뭐 뭐 희 뭐 뭐 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주요 기능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the audience could feel music fully 청중들은 느낄 수 있었다 음악을 완전하게 자 느끼다 어떻게 느끼다 완전하게 느끼다 느끼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충 설명 수식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동사 수식이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부사에서 부사의 어원을 보세요 verve는 동사야 ad는 덧붙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 동사에 덧붙여 있다 이게 부사라는 의미에요 the exactly same answer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형용사 수식이에요 자 정확하게 정확히 같은 대답 자 같은데 어떻게 같아 정확히 같아 same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더 수식해 주는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래서 보통 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오죠 자 부사와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은 우리 이형식 동사라고 했어요 이형식 동사는 주격보호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 오는 걸 이형식 동사라고 했는데 자 이형식 동사에서는 부사가 올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부사가 그 주격보호 자리에 올 수 없다고 했었죠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된다 했어요 자 한번 볼까 he looks happy일까 happily일까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뭐뭐 하게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이 happily를 찍는단 말이지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형용사 자리에요 그래서 happy가 정답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하게라는 말이 있어도 happy the music sounds 그렇죠 good이에요 그 음악은 좋게 들린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 하게라고 해석돼서 부사 같지만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 했죠 이렇게 부사가 오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부분 자 볼게요 자 비동사의 보호로 쓰인 투부정사에요 자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온다 했어요 우리 명사적 용법에서 봤었지 명사적 용법은 자 기억 안 나면 다시 봐야 돼 주어 복적어 보호로 쓰일 수 있다 했어 그 중에 보호입니다 뜻은 당연히 뭐뭐하는 것 자 교과서의 의문 The only way to prove his belief was to remove the artist from the process of creation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였습니다 뭐뭐하는 것 제거하는 것 이었습니다 아티스트를 창조의 과정에서부터 그래서 뭐뭐하는 것이다 My dream is to meet twice 내 꿈은 입니다 뭐하는 것 twice를 만나는 것 입니다 뭐뭐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죠 선생님 아니에요 What you need to do is to understand your parents 자 네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여기서 뭐뭐하는 것 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너의 부모님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투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왜요 아 앞에 주어 부분에 두가 있을 경우에는 투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해 가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느끼고 ills 제빛이 Sergei defin bend Style reg dam toe eta 끝 toe dump ило 내 fest 에 shot